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 이쪽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서 여기로 레츠고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만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만 흐흐흐흐흐 흠흠 여기 아이템 보이죠? 오 저기도 있어 너무 잘 자네 너무 잘 자네 똥 뿌리는데 자 이렇게 펴주면 되죠 이렇게 뿌리고요 자 여기 상인이 있네요 거대한 룬의 은총을 받는다 금윤초 조향병 화살 보초의 햇불 명가의 대형방패 예언자의 로그 성류의 해로그 왜 이렇게 다 시접지 않은 쓰레기 같은 것만 파냐 뭔가 구미가 확 땡기는 그런 표현을 팔지 않네요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이쪽으로 가야 되죠 이쪽으로 여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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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물어보리네요 그리고 아 뒤로 빠져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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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가서 들어가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여기 내가 안 가봤는데 일단 이쪽으로 가기 전에 여기부터 길부터 쭉 가가지고 요 위에 분명히 뭐가 있을텐데 이쪽에 이쪽에 없냐 이쪽에 없냐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기 전에 realise 어 맞추기가 힘드냐 이거? 오 이상한거 한다 와 오 이상한거 오 이상한거 오 이상한거 아 와 뭐야 이거 오 이상한거 오 이상한거 오 이상한거 오 이상한거 오 이상한거 오 이상한거 형 그 학자들 트리끄러트를 참 좋아하다봐요 산틀이가 들어갔다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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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이거 찍어놓고 아까 전에 보니까 거인 한 마리 있더라고요. 그것까지 잡고 갑시다. 센 척하기 말고 아 그래요? 여자 스트리머도 맨몸에 칠찍 들고 보스 깨고 다닌다고요? 그래요? 멋이 너무 없잖아요. 간지나는 갑옷을 입고 혼내줘야지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큰 나무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만나요. 오케이. 가보자고. 잠깐만. 잠깐만. 아 나 돈 알 수 없네. 이거 돈 써야 되네. 돈 잠깐만 쓰고 올게요. 돈 쓰는 거 깜빡했네. 그러면 그때그때 써줘야죠. 자 인벤토리에서. 자 인벤토리에서. 이거 하나 팔아주고요. 어? 후. 이렇게. 들어가 likdag. 늙어서 그럼 쫙쫙 썰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크 소울 청정수인 저도 이 정도 하는데 고인물들은 훨씬 잘 하겠죠? 고인물들은 노다이 플레이 하겠죠 이거 오 저기도 있네 여기는 되게 이게 많네요 건물 안에 흙이 있냐 디자인 이거 뭐냐 이거 건축 디자인 센스보소 건물 안에 흙이 있어요? 동양의 문화를 받아들였어야지 와 서양 문화도 나쁘지 않은데? 1초 만에 생각이 바뀌네 오 야 이쪽은 내가 왔던 길이잖아 어 이쪽은 내가 왔던 길이잖아 여기는 길 없죠? 달려요 드디어 도우브로데이링 가는 곳에 왔어요 여기 한 번 타고 여기 한 번 타고 해봅시다 울사람이야 울사람 같은게 있네요 여기가 저녁 차가운 거 같아요 한 번 타고 해봅시다 그럼 지금 오 사실 이제 여기 왕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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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안들어졌어 생각보다 별거 아닌 녀석이었네요 아니다 샌넘이며 비눗방울을 갖다가 만들어내네요 신기한 놈들이 쎄 이틀은 뭐구나 오케이 이틀은 뭐구나 아이템 없죠 네 아이템 없어요 가면 되죠 아 길이 두개구나 이게 뭐야 길이 두군데로 나있는데 일단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한번 가봅시다 여기 뭐있다 여기 늘어난 티를 보니 지금 왜요 오오오오오antis 이거 길이 좀 길게 이어져 있네요 وا요 길이 좀 길게 이어져 있는 곳이니까 이쪽이 진행 방향인가봐요. 그쵸? 아무리 봐도 이쪽이 진행 방향인 것 같고요. 제가 볼 때는 여기로 가지 말고 다른 데로 가야겠다. 이네들 다 안죽고 이렇게 있는건가? 와 여기도 맵 진짜 상당히 복잡하게 해놨네요. 귀찮게 해놨고 상당히 복잡하게 해놨어요. 일단 저기로 가보자. 여기는 길이 쭉 이어져 있는 거 보니까 반대쪽 길로 한번 가볼게요. 아까 두 갈래기로 갈라졌었는데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여기로 가면 뭐가 있냐? 여기가 막힌 길일 것같은데 내가 그런데보이네? 아무것도 없죠? 석수형보면은 늙어하는게 보인다고요? 군대 입대할때가 엊그제같은데 그래서 제대한지 10년차라니 어? 뭐야? 어 나 귀는 뭐 잘못 든거 같은데? 어 뭐야? 안녕하세요? 당신 고마워 나를 황금나무 기숙까지 들고와줘 송 여기란 나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계약은 이걸로 끝이야 나 내 사명을 확인하라고 해 안녕 오 토넨트도 이곳에 두고 간다고? 토넨트만 있으면 되지 뭐 토넨트만 있으면 못 갈게 없죠 여러분들 계속 싸워왔잖아 그래 엘드의 왕이 될 수 있다고? 디 엘드의 스크롤? 엘드의 스크롤? 엘드의 스크롤의 왕이 될 수 있대요 엘드의 스크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침 만들기 vs 해장 생기기 하면 마모 100% 둘 다 한다고요? 그거 왜 물어보셨어요? 제가 볼 때는 회장 생기는 게 나아요. 여친 생기잖아요?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. 여친이 저한테 먹을 걸 사주면 모를까? 흐흐흐 흐흐흐 아 미쳤나 봐. 아 미쳤나 봐. 아니요. 아니요. 아 미쳤나 봐. 아 미쳤나 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해장의 여자의 경우에는 가능했어도.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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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가 괴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. 여러분들 중 누군가 괴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. 우리가 경험치만 해준다. 고개가 경험치 많이 준다. 심지어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? 이거 어떻게 내려가야 되죠? 이거 못 내려가야 하는데? 어떻게 내려가야되요? 어휴 쒸바네 이거 어휴 쒸바네 이거 어 다행이다 와 레버 없는 줄 알았네 큰일날 줄 알았네 이거 적들 잘 잡은 거에요 자막자방이 dishon점 적들 잘 잡아서 지나갑시다 한글자막 자막 적들 잘 잡으면 잘 맞고 적들 잘 잡으면 잘 Dong 적들 잘 잡으면 잘 맞습니다 적들 잘 잡으면 잘 맞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가 떨어져있네요. 저기 딱 봐도 무서워 보이는 친구가 어 뭐냐 맞고 있죠? 이쪽으로 가봅시다. 무서워 보이는 친구가 맞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더 이상한 것 같아요. 여기가 더 이상한 것 같아요. 여기가 더 이상한 것 같아요.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야될까요? 일단 이쪽으로는 못 들어가니까 됐고 위험하네 여기가시고 여기 기사들 은근 상대하기 힘드네요 자 어디로 가야지 잘 갔다고 소문이 날까 이쪽으로 가야 될까 이쪽으로 가야 될까 자 봅시다 저렇게는 없네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 진짜 엄청났네요 여기 맵도 넓은데 이거 말도 못해 아 으으으으윽 길가 있어? 으으윽 아이씨 아이씨 탈락 아! 안돼! 아.. 최고 사운드 아 여기 어디가 그거야 가는 길이 더 어려워 스페어 스페어 무릎 다운 무쾌 스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왠지 쇼크하실 것 같았어. 왠지 여기로 이어질 것 같았어요. 느낌이. 좋아. 일단 그 뚫어스 좋아. 그 뚫어스. 자, 여기서는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까요? 여기 반대쪽은 뭐가 있을까? 오케이. 여기도 거시기 한 게 있는데 일단은 내려가 보지 마. 일단 저기 앞에 있는 자식부터 죽여버려야지. 마음에 안 드니까. 저 자식부터 죽여버릴게요. 덤벼봐. 아, 아쉽 엄마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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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자식이야? 일단 다 만만치 않은 친구들이 대기를 하고 있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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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